코로나 시켰다운 방콕에서 저녁에 술을 먹은 게 없어서 몇 군데 물어봤는데 찾으러 왔는데 우번에 있는 동생이 우번을 시켰다운 일인 것 같고 밤에도 상관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번으로 갈 수 있어요 우번까지 타고 가는 비행기 1시간 거리가 된다 창밖 좀 긴장하다보면 금방 불쌍합니다 우번 올 때마다 항상 고맙게 마십니다 아 괜찮네 근사하네 저녁밥 먹으러 총참 레시프를 하고 갔는데 돈 내려놔 돈 내려놔 땜에 하 브라더 가 가 네 가시지 여기 찾기야 여기가 순진시즌이네 여기 또 있는 것들이 다 없는데 가축거리 그런 것도 보면 그저겠지 하나 데리고 와서 세금 데리고 와서 앉아 가야 태국에 돈만 많으면 진짜 천국에 천국 와이크 태국도 요시키가 이거 방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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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국에서는 한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게 1,8천이라는 얘기지 네 그러니 돈이 밀며 가는 거야 알겠어 도루도 안 좋은데 차가 얼마나 맏태기가 빨리 가겠어 형이 물어봅시다 네 가차 먼저 올라가시지 네 안녕하세요 네 가차부터 야 더 좋아졌네 옛날 거 네 여기 펌프집도 있고 어 태국에 같이 안 오네 어 시원해나 어 너무 좋다 여기 빨리 가 시원하다 진짜 좋다 저기 간병원 방갈로에서 분위기 좋지 첨천네스파랑이 코네스 트위품네스파랑인데 합장하고 합장해서 기록을 부모가 엄청 많아요 내 생각에 태국에서 세손가락을 다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착 가라앉은 중 있어요 20도에요 맛있어 먹어요 너무 쎄요 맥주 한잔만 먹고 가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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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뉴완이랑 사로생긴 졸라 분위기 좋고 사랑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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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태국에서 웬만하면 가면 안 돼 여기선 진짜 내가 뒤집어버렸어 김현아는 무척같은 사람이야 진짜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어제 류 래니안 때문에 열 받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눈 뜨자마자 회장하러 나왔어 태국 어딜 가든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이제 동네에 조그만 식당들 이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격도 상당히 저러고 그리고 대체로 맛있어 태국 음식이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링 음식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다 어떤 식당인지 맛있더라고 태국에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루프탑을 가서도 많이 먹지만 간단한 점심이라든지 아침 식사는 일부러 이런 식당은 찾아서 받는 거야 이렇게 소소하게 지르는 한 끼 식사가 생각보다 큰 행복감이죠 흰 조금럼 이게 판남빛이면서 이건 거의 마보수 simult 그래서 정말 맵ㅎㅎ 고구맛이 좋죠, 좀 금독당이 좋죠 해고가서 해장할 때 항상 꿀꺽이 됩니다 호텔 앞에 새로 생긴 펍슘입니다 엔티크한 분위기야죠 커피 한잔 마세요 너도 격리중입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났지 유일하게 12시부터 술 먹을 수 있는 곳 예전에는 여기도 참 괜찮은 곳 여기도 참고로